아시아나항공 매수 가격은 지금 14800원이고요. 15% 너무 지겨운데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14800원 뭐 지결만도 하죠. 이거 지금 보니깐 1년은 좀 넘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겹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사실 일찍 정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렇게 왔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은 인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부터 뭔가 재료들이 인수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업황도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올해부터 좀 와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렸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지겹지만 다른 종목들 가도 너무 지겨울 거예요. 차라리 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있다가 좋은 가격에서 나오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거래가 들어오고 빠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걸 매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 의견 그리고 15,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돈은 지났고 싶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겨울 것 같아요. 이게 PRESIDENTI고, 세계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abytes 에서 고로 시작됩니다. 이럴 때 이 동의에서 이렇게 다가와 Lori Banks의 손을 그려ат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났습니다. 그 시기에 전환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집을 운영니다. 이 시점이 스테라고 해서요.